하지만 괜찮아 난 충분히 많은 아이템을 챙겨왔으니까 포기하지 않아 찢지 않아 이 정도 준비는 아주 철저히 하고 왔다고 아 아 아 이거 안 좋은데요 이건 좀 아닌데요 아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아유 이겨내라 조기 하 너 이겨내고 말겠다 이겨내고 말겠다 아 웨인이 난 솔직히 37에서 만나가지고 압도적인 우력을 보여줄 때 나는 솔직히 다음에 만나면 45에서 50은 돼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렇게 게으르니까 베리어스 경한테 맨날 못는기고 쳐발리는 거 아니야 밸드스 애들이 베리어스 노력할 때 너 뭐했어 뭐하긴 그냥 방구석에서 쇼프로나 보고 있었겠지 발바닥 긁으면서 아무튼 실망이야 그런 면에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구만 발콕 일본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받았어요 스팀 아닙니다 거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스팸이퍼스는 설마.. 괜찮아 이 정도면.. 삼국지 토타로요? 그것도 나름 기대작이라 하긴 해야되는데.. 토타로 한번도 해본적 없어가지고.. 아 웨이머요? 앗.. 앗.. 뭘 완전 너무 안되어있는 듯이네.. 아무도 맞지않았다.. 아무도 맞지않았다.. 아.. 감나빛이 없어? 시뮬레이션인데 감나빛이 없는거야..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거 길이 어디야.. 아니 근데 길이.. 꼬여있는 듯하면서 거의 일자진행에 가깝네요.. 보통 최종 던전은 아니라는데.. 안 꼬인척 하면서 꼬여있는.. 희한하네.. 아이고.. 아이고.. 조 patri.. 조고여인다.. 희한.. 왠지 말자.. 아무튼.. 희한.. 희한.. 왠지.. 남은 남은 전쟁에.. 남은 전쟁.. 펜스탄의.. 레몬.. 구М.. 대미지 겁나 약하네 좋지 않은데 그런 듯 싶어요 좋지 않은데 아아... 느낌 세하다... 전반적으로 안좋다 poselujah 적어好 거길 잘 가 빠이 어차피 아이템으로 다시 살리면 돼 아니 죽으면서도 겨검치는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꾸역꾸역 레벨업을 하는구만 그렇군요 3 아직 안했습니다 4를 맨 처음 하고 있어요 누구야? 잘 도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야 그 목소리 various 설마 연애가 시작되었다 위대한 오크팀의 부활 세계는 파괴와 제세기 시대를 맞이하겠지 그 순간에 함께 있다니 운이 좋구나 네 시건방진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아이멜과 마이를 돌려줘 신검의 주인이 그런 말을 하다니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가까워지는데 그런 말 밖에 할 수 없다니 루티스 최후의 길을 주겠다 나의 곁으로 돌아오는 게 좋을 거다 너는 새로운 세계를 쌓는 인간에 어울린다 그런가? 그렇다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너를 오크팀의 사도에서 파무시키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 이 순간은 뭐니? 뭔 소리야? 나와 너는 적이다 전력으로 덤비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면 봉인의 땅에 취하집까지 오면 될 것이다 만약 도착할 수 있다면 만약 도착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지금 말해주면 안 되냐? 아니면 그 있잖아 나중에 문자로 찍어줘 다만 이걸 통과하고 나서지만 말이야 공허한 표정의 마일 그냥 마일이 아닙니다 마일! 이런 진작 으앗! 마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뭐라고? 니놈이? 신검의 주인이야 이상이란 아픔 없이 시전될 수 없는 걸 알아둬라 아픔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면 내게 오도록 해라 기다려 베리어스! 이런 마.. 마일 이런 이런 일단 귀찮을 것 같은 놈을 먼저 깐다 일단 귀찮을 것 같은 놈을 먼저 깐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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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정에 도전하면 잠시 후.. 지금 더 이상 상태로 지낼던지 500m menos 한 번. 이제 1에서 5명 이상의 물이 안됐다. 가라! 아차차!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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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한 번은 이게 되겠어 그렇지 뭐야 말이 생각보다 약하잖아 내 생각보다는 훨씬 약한데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난 좀 뭔가 더 악랄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만 별거구만 미안하다 내가 널 잘못 봤다 브레이브 러쉬 끝이다 마일, 괜찮아? 마일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주문을 외워보... 아이구야 마일 이런 그래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떡하죠? 루티스 부탁이 있어 이 녀석을 맡아줘 어민한 루티스에게 신검 에르시온을 줬다 당연하잖아 더 이상 마일의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 내가 껴안을 거야 클리시에니까 모두 내려가 있어줘 내가 마일의 눈을 뜨게 할 테니까 마일 마일 눈을 떠줘 나야 너의 파트너인 어민이야 마일 잊은 거야?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함께였었잖아 하... 하... 아니 뭐야 잠깐 왜 이래 잠깐 안돼 이건 아니야 있잖아 마일 나는 기뻤어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래서 울트마리에서 봤을 때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 네가 눈을 뜰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상대해줄게 네가 눈을 뜰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상대해줄게 시... 시끄러 조용히 해 마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저주 따위에 질 만한 녀석이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마일 눈을 떠줘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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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역시 아니 이건 설마 방울 역시 PTSD가 발동하는 것인가 저게 바로 마일이 잡혀가면서 떨어뜨렸던 적출당했던 방울이죠 그래 너에게 부족한 방울을 가져왔어 쌍방울이야 심지어 모양마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군 마일 덜렁 마일 너 나를 알겠어? 어어 덜렁 마일 이거 기억나? 우리들이 울트마을을 떠난 아침에 마일이 아버지께 받은 방울이잖아 덜렁 그래 마일 울트를 떠난 뒤로 여러 일이 있었잖아 나는 아이엠에가 제외하는 일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말이야 여행을 떠나길 잘했다 생각해 왜냐면 그렇잖아 잊을 수 없는 추억뿐이니까 말이야 덜렁 빵도에서 모험가가 돼서 뮤즈와 함께 치부리 마을을 구했어 참실단으로부터 샤넌을 구한 뒤로 마일에게 샤넌이 완전 콩깍지가 씌어서 말이야 그것이 우리의 첫 모험이었을지도 모른다 보르네 이둔축제를 기억하고 있어? 마일 네가 권유하는 바람에 시험해 나갔는데 상대가 더글라스였다는 걸 알았지 솔직히 그땐 정말 초조했어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이쪽에서 판정순을 얻어낼 수 있었지 와일같이 쿤하지 않았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고 말았을 거야 덜렁 유부론의 거리가 도끼에 둘러싸였어 알침과 미파를 찾으러 간 동굴 안에서 터무니없는 마수와 싸우고 마침내 우린 스토원에서 아이멜의 행방을 알게 됐었다 그치 떨렁 아이멜의 행방을 쫓아서 우리들은 철공의 도시 기아에 도착했어 루카와 라일 엘리노우 선생님과 만나고 루티스의 가짜 편지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어 그래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나 루티스랑 같이 여기까지 왔어 지금의 루티스를 보면 분명 엄청 놀랄걸 전에 만났을 때 느낀 차가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엄청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됐어 그래 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루티스와 그리고 바로와에서 아이멜과 제외하게 되었지 마일과 아이멜은 바로 친해지게 되었고 나를 둘이서 신나게 놀리고 있으니까 좀 토라져 보였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뻤어 항상 그랬어 마일은 내게 둘도 없는 추억을 주었어 처음 만날 때부터 어미니 아이멜과 만날 수 있기를 그래 이 말을 아이멜이 아니 마일이 했었죠 자 우리들의 추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베리오스도 오크도 우리가 살아온 증거를 지울 수는 없단 말이야 마일 마일 떠올려봐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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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돌아왔구나 자 빨리 방울 줄게 방울 루티스 루티스 마일 그래 처음만 하는 거겠구나 어비는 마일에게 가위인가 미츠를 소개했다 그래 너 머리색은 은색인데 괜찮은 거야? 그야 그렇겠지만 일단 바이크들 돌아가서 확실히 치조를 받는 편이 좋지 않을까? 돌이킬 수 없게? 빰빰 아니 마일이 너 버키였어? 버키 이것은 아이멜은 아이멜은 무사해? 그렇다면 이야기는 빠르지 이 장치를 이용해 봉인의 땅에 내려가자 마일은 저주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잖아 싸움은 우리에게 맡기고 쉬고 있어줘 쉬고 있어줘 하지만 하지만 아니 그럼 이제 미츠리 바이바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알았어 믿어볼게 파트너 오버하지마 맞다 이걸 돌려줄게 마일은 어비는 마일에게 방울을 돌려줬다 마일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야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말라고 또 내가 받게 되는 건 싫으니까 그래 정말 정말 싫었어 왜 그래 미체씨 어휴 많다 괴, 굉장해 미첼씨 어서 타 하지만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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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에서는 진짜 이벤트씬에서는 일당백초무적인데 대체 왜 내일 우리편으로 조정만 하면 아무래도 실력을 보일 미칠 넘어져 넘어져 중2병이 폭발하는구나 가자 취해 아침까지 이건 여기가 봉인의 땅 어떤 녀석들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취해 아침까지 늙어서 아이메를 구해내겠어 모두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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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가자 가자 나이트부린거 야 야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이템은 다 그거 해놨구만 이거 양심은 있어 비가 갑옷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